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년 전 일인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유카탄 멕시코로 가기 위해서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저를 떨궈주고 저는 체킨하러 들어가고 제 아내는 다시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 글쎄 체킨하는 데 가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뭘까요?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부랴부랴 여권 없이는 비행기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떠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공항으로 오게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다시 와서 여권을 가지고 그러니 그 비행기는 놓쳤죠 또 그 다음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뭔가 알아와서 노아공항에 가서는 타고 유카탄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외국으로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챙겼을까요? 가장 먼저 뭐부터 챙겼을까요? 여권이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먼저 여권부터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왜? 다른 거는 좀 빠져도 괜찮아 그러나 이거는 없게 되면 큰 낭패죠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주님 말씀하셨고 참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슬픈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같은 내용이 같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합쳐서 읽게 되면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는데 먼저 이 세상적인 개인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젊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 높은 관리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원쯤 되려면 관리가 되려면 그리고 나이가 좀 지그시 들어야 되는데 물론 보통 관원이 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벌써 관원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출세가 굉장히 빨랐었던 거예요 또 존경을 받는 젊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복음서에 다 소개되는 것이 이 사람이 부자였다 부자였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원하는 것 이 사람 다 가졌죠 젊음이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 명예 또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종교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개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죽질하지 말라, 거짓증은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셨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종교생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되어 있고 남들에게 경건한 삶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에게는 진실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다 갖추었고 또 당시 종교적인 삶, 경건한 삶으로 볼 때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의의를 행하며 살았어요 그런 해외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는 것을 그는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꾸러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볼 때는 갖출 거 다 갖췄다고 생각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또 경건한 삶까지 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에 자기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영적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나 하면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 그랬어요 길을 가는데 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도 관원이었어요 사내들이 내 멤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자기의 갈증을 가지고 찾아 나왔지만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자기 체면에 또 자기 지위 때문에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낮에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어요 그만큼 영적 갈증이 강했던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는 꿇어 앉았다 꿇어 앉았다 겸손한 모습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 참 이 정도 되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죠 아니면 누가 천당에 가겠냐 생각할 정도로 본이 될 만한 사람 보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적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21절에 그렇게 적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깊은 갈망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젊어서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관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는 재산을 많이 모아서 또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의 율법을 지키는 삶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철저한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갈망이 내게 있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생각의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행위로 내가 남들보다 경건하게 살고 남들보다 율법의 의의를 지키고 남들보다 성실하고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살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헬라원어에 보면 조에라고 하는 말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와 또 아이오네스라고 하는 영원하다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라이프 이터널 그러므로 영생은 먼저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관념으로 볼 때에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는 그것이 영생일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라이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영원하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형용사의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져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는 갓츠 라이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라이프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소 5장 12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이 얘기하는 생명은 바로 영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라이프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의의로 내 노력으로 내 삶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 갖춘 것 같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돈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없게 되면 우리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 그러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였나 하면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길을 찾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갈망하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이었어 재물이었어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너에게는 지금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이 재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나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하지만 이 물질이 장애가 되어서 이 물질이 너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너는 이것을 내려놓아라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여 가니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영적인 갈망 사실 이것은 참 고귀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같지만 진실되게 자기의 삶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볼 때에 내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이 있다 영생을 내가 누려야 할 텐데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그 마음을 열고 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 나왔어요 이제 이 단계만 이 스텝만 넘어서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평화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앞에서 그는 절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이신 주님 앞에까지 왔다가 그 영생으로부터 스스로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또 슬픈 얘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의 이름 영생이 되시는 영생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라이프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또 예배가 또 예배가 끝나면 다시 근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다시 근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 또한 매우 안타깝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함이 내게 넘치고 삶의 환경이 어떤지 간에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생수가 터져나오고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능히 세상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텐데 그 앞에까지 왔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젊은 관원에게 부자 관원에게는 이 물질이 한 가지 문제였어요 그러나 사람들마다 다 다르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재미있고 즐기는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취미생활 때문에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하는 이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못된 습관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요 명예욕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영생이 되시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아직도 나와 온전히 연합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사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외 자리에 나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권고하십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이것 한 가지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와 온전히 연합하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의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자 초청해 주시오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젊음도 좋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과 세상 지식과 또한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아가는 이 모습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소망과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가 없다면 그 모든 것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제물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로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실은 나도 전부터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못된 습관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나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젊은 부자 청년들과 같이 내 안에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평화와 자유가 없었던 것을 내가 고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한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이 한 스텝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화와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